여기 봐봐! 지유의 하루! 오늘 저의 첫 휴가 코디컷입니다. 두근두근두근두근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엄마가 집에 가면 월남쌈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. 오늘 비도 와서 갈비탕 먹고 싶은데 먹고 갈까요? 아 그러면은 밥 엄마가 아저씨 밥 많이 못 먹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결국 갈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. 조금만 먹도록 하죠. 잘 먹겠습니다. 아 뜨거 맛점 오늘 대전 도착했습니다. 대전 도착해서 추어탕을 먹고 있어요. 안녕 앞에는 저희 엄마 아빠 하겠습니다. 추어탕 추어튀기 감사합니다. 짠 조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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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교하면 건강이 좋대요. 저희는 항상 밥을 먹고 이렇게 조교하러 온답니다. 물 완전 뜨거워. 그치 뜨겁지? 아빠 뜨겁나? 좋은데? 재현이는 뜨겁대. 나도 처음에 좀 뜨거웠어. 너 지금 괜찮나? 아유 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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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다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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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전부 magnetic 체리야 아 Knowing 오빠가 엄청 많이 Columbus 많이 데려와 체리다 체리다 체리야 Go 체리다 푸 taller 찬리다 PB 조교 오늘은 체리와 둘이서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혼자서 체리 산책을 못 시키는데 지금 체리가 굉장히 신났어요. 신났어요! 그러면 체리와 떠나는 산책 가봅시다. 체리야 여기 봐! 여기 봐봐! 신났어. 신났지 지금? 아이고 자 이제 가봅시다. 체리가 엄청 신났어. 아이고 아이고 일로 일로! 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? 저도 체리와 산책을 하니까 체리 목소리를 입었어요. 한효 HEisode 4ekilрод장 fly. 아, 진짜 신나하네? 콕콕콕콕쌀 뛰어! 귀여워요 응? 기분 좋아? 아이고 기분 좋아? 체리 이리 와 체리 이리 와 체리 이리 와 방학사우니 좋아 체리 이것 좀 어 나 혼자 체리 산책 시켰어 체리 잘했어 짠 오늘은 회식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회를 먹으러 왔어요 짠 밥을 맛있게 먹고나선 역시 조교기 중 짠 이제 오늘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곧 스케줄 할 때 봐요 안녕하세요 지금 휴가 지금 휴가 오늘 휴가 택시 저녁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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